우체국 택배에서 안 받는 건 다 배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일종의 특송이죠. 서울 출장 한번 갔다 오자. 평택항 9시. 살려주세요. 배송사고 났어. 이 상황에서는 반품도 안 될 거고.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포항키 어딨어? 300만 원이 아니라 300억이야. 국정원에서 이런 경찰이까지 나서시고. 장은아 어떻게 찾을지 지금 좀 깜깜하시잖아요. 주변 도로 IC 고속도로 싹 다 뒤져. 항상 잡아 알았냐? 기지국에 몰려있는 폰 번호 전부 내려봐요. 나는 장은아 마지막 위치로 가볼 테니까. 제물입니다. 첨수 사ac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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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Stark